안녕하세요 코드팩토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배너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배너 광고 말고 인터스티셜 광고랑 리워디드 광고 리워디드 애드랑 인터스티셜 애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세팅하는 법은 배너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혹시 못 세팅하는 법 잘 모르시겠으면 그 배너 영상 초반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팅이 끝나면 굉장히 간단하게 저희가 인터스티셜 애드랑 리워디드 애드를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오브젝트를 두 개를 생성을 할 거예요 뭐냐면은 인터스티셜 애드 라고 하고서 물음표 인터스티셜 애드 그리고 리워디드 애드하고 리워디드 애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새로 배운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레이트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레이트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이니스테이트 안에서 그 값을 지정을 해주는 변수들에게 파이널 값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레이트 파이널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레이트를 안 쓰면은 여기서 에러가 나죠 그죠? 변수가 초기화가 안 됐다고 근데 레이트를 쓰면은 나중에 내가 이거를 초기화를 하겠다 하면은 이니스테이트 안에서 저희가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 자체는 저희가 인스텐시이션을 하는 순간에 그때 이제 변수의 값을 지정을 하고서 변수의 값을 지정하기 전에 만약에 이 값을 부르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니스테이트 안에서 생각보다 이 변수 값을 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편리한 키워드를 새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스티셜 에드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한 거랑 거의 똑같은데 인터스티셜 에드 이렇게 하고서 이 안에다가 저희가 값들을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리스너를 저희가 에드 리스너를 넣으면 됐었죠 여기다가는 제가 이번에 한번 리스너를 넣어볼 거예요 온 에드 클로스드 닫혔을 때 닫혔을 때 에드라는 값을 제가 받고 인터스티셜 에드가 종료됐습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테스트 유닛 아이디는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왔었는데 배너 에드 할 때는 그럴 필요는 없더라고요 인터스티셜 에드 가면 여기에 테스트 유닛 아이디가 제공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리퀘스트에다가는 에드 리퀘스트 그대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뭐 해야 됐었죠 점점 하고서 로드를 꼭 불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워디드 에드는 리워디드 에드 하고 이 안에다가 똑같이 리스너 그리고 에드 리스너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에드 클로스드도 받고 프린트 하고서 리워디드 에드가 종료됐습니다 씁니다 하고 리워디드 에드만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데 에드랑 여기서 리워디드 아이템 이건 뭐냐면은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리워디드 에드 첫 번째로 주고요 그리고 리워드라는 걸 이렇게 줘요 이거는 뭐 아마 영상의 길이 뭐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보상을 획득했습니다 자꾸 씁니다라고 쓰네 이렇게 해서 보상이 다 받아졌을 때 저희가 이 이벤트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? 아 네 뭐가 없어가지고 그렇구요 일단은 이 테스트 유닛 아이디도 저희가 뭐랄 수 있냐면 리워디드 에드 점 테스트 유닛 아이디 넣으면 되고 리퀘스트는 에드 리퀘스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얘도 점점 하고서 로드 해서 불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끝났죠 이번 세팅도 이게 다예요 이거 다 한 다음에 이게 다 풀려지면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부르고 싶은지만 지정을 하면 돼요 위젯에서 여기서 센터를 넣고 child 한 다음에 elevated 버튼 이 안에다가 onpress일 때는 child 하고서 텍스트 하고서 interstitial add interstitial add interstitial add를 불러야겠죠 interstitial add 점 쇼 하면 돼요 그리고 center 하고 child elevated 버튼 그냥 복사할게요 붙여놓고 밑에 것들은 지워주고 리워디드 에드를 그대로 똑같이 쇼 하면 되고요 여기도 리워디드 에드 저장하면은 버튼이 이렇게 보이죠 아름다운 버튼이 보이는데 이닛 스테이트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눌렀을 때 보이시죠 이렇게 interstitial add가 뜨는 거 볼 수 있어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타겟 웹사이트로도 진행이 되고요 자 이거는 테스트 모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똑같은 광고가 뜨는 건데 본인의 그 테스트 유닛 아이디를 사용을 하시면은 제대로 된 광고가 뜰 거예요 그리고 리워디드도 누르면은 여기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지만 저희가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이벤트가 떴죠 리워디드 에드에서 보상을 획득했습니다 라고 나왔고 제가 X를 누르는 순간 리워디드 에드가 종료됐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뒤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interstitial add를 누르면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준비가 안 됐다고 뜨는데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누르면은 이렇게 뜨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닫고 닫으면은 이렇게 interstitial add가 종료됐다고 나오죠 그리고 리워디드도 실행을 하면은 딱 이 리워드 포인트를 지나가는 순간에 리워디드 에드에서 보상을 획득했다고 이렇게 리스너가 플레이가 되고 닫으면은 그때 종료됐다고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다시 누르면은 네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되는데 이거 왜 실행이 안 되냐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로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쇼를 또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까지 보시면은 저번 영상이랑 이번 영상 합쳐가지고 벌써 애드몹의 세 가지 네 개 중에 세 가지의 광고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셨고요 이제 남은 거는 네이티브 에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중에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들으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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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